요즘에는 가재보기 힘들어요 시골에서도 가재보는게 진짜 무지하게 힘들어요 가재는 예전에는 이제 통발도 놓고 잡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돼지비개나 개구리 뒷다리 같은거 그런거 이제 해가지고 많이 잡았어요 가재 또랑이로 쫄쫄쫄쫄 흐르는 또랑이 이런데 있는데 엄청 귀해요 이 가재구리 보시면은 여기 가지구리에요 여름내에는 여기다가 흙을 막 내놓는다고 고기 안내죠 중터리 새끼 중터리고기 한마디 있습니다 아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자 옆에 가재 보이시죠 가재 자 가재입니다 가재 가재가 여기가 지금 또랑이 가재가 많은거에요 여기 한마리다 두마리 두마리 요렇게 아주 조용하고 이래 A급수에 이래 보면은 얘들이 돌 밑에 이렇게 요즘은 겨울이라 초겨울이라 겨울자 맞다고 물어요 물어 도망가네 싹 도망가네 겨울이라 애들이 아유 또 한마리 있습니다 여기 많아요 많네 많은데 드물거든 사실은 자 여기 또 한마리 있습니다 이 자식 3마리 있네 요거 하고 또 한마리 더 많은거 하고 아유 또 한마리 있습니다 새끼네 아이고 아주 새끼에요 이거는 이게 가재가 이렇게 많은데가 드물다니까 요즘에 이 가재 잡는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깊은 산 들어가야지 어우 이거 가재 큽니다 여름에 오면은 무지하게 잡습니다 이거 가재 도망가고 자 제가 위로 살짝 올라가면서 계속 한번 내려올게요 잡은거 또 잡고 잡은거 또 잡고 하는거 아니에요 자 이쪽 위쪽으로 이쪽 위쪽으로 한번 제가 또 한번 뒤에 볼게요 사자가 또 있습니다 여기 아유 가장 무지하게 많은 동네에요 또 있습니다 가재 여기 많은 동네 와서 그렇지 저를 도망가고 이게 흔한게 아니에요 이게 뒤면 또 나올거 같은데 가재구리 4번 보여요 엉덩이가 내지고 다슬기네 다슬기도 이쁘다 엉덩이가 살짝 지고 이렇게 물이 항상 졸졸졸 흘리네요 흘러야 돼 절절 절절 흐르면은 아까 잡았던거 한마리 흘러돼갖고 아우 다슬기도 깨맣네 요렇게 이렇게 구멍 구멍진데 있을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뭐가 당긴 흔적이 있어요 고기가 당겼다던가 아이고 헛다리 짚었네 아우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여기 지금 구장하네 방금 돌 뜯으니깐 자 보겠습니다 풀로 쭉 해서 여기 있습니다 아우 잡아도 100마리 금방 잡겠네 잠깐만 잡아도 가재가 엄청 기이한데 여기 보면은 아우 여기 한마리 막 도망갑니다 어휴 이 자식야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요 엉덩이까지 요까지 올라가면서 잡는데 지금 현재 잡은거만 해도 살려주고 어 지금 깨 여러마리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멍 이렇게 구멍 이것도 있을지 가능성이 많아 흥물이 나가지고 어휴 도망가네 아휴 도망가네 안 쉬오더러지 아이차 아이차 주변 한마리 샀드 흥물이 나면은 찾기 힘들어요 가재매운탕을 한번 끓여 먹어야겠네 맛있어요 가재매운탕 야만적이라 남들이 영상 올리면 또 뭐라 그러니깐 저 한마리에서 도망갑니다 으이샤시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한마리 있고 자 여기 자 이 큰돌 이거 이거 덜 찌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포기하겠습니다 내버려 두겠습니다 아 이것도 딥이면 나오는데 흙물이 너무 많이 나 이거 흙물 나면 못잡아 제압사이 도망가더라구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나 아 안돼 이거 한번 도망갔어 자 여기도 요렇게 올라가다가 자 요렇게 웅덩이 웅덩이 지는 데 있어요 웅덩이 지는 데 웅덩이 지는 데가 딱 있으면 요런데는 가재가 많이 좀 더 많아요 다른데보다는 잠시만요 한마리 크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마리 손재수카 한마리입니다 이쪽 밖이다가 여기로 던져놓고 또 한마리 하십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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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기 한마리 얘들이 지금 날이 좀 추워 가지고 많이 안 움직여 이쪽으로 던져놓고 으씨 또 도망갔네 한마리만 도망갑니다 고기인지 뭔지 모르겠네 정신없네 자 요기 또 한마리 있습니다 여기 자 요기 요기 아 요기 발 닫았네 자 요기 또 한마리 자 요기 또 한마리 여기 또 한마리 던져놓고 야 이거 백마리 잡는 거 시간문제 시간문제 이런거 이런데 오면은 100마리 잡는 시간문제라니까 자 요기 또 한마리 있습니다 여기 돌 밑에 다 들었네요 자 이 자식이 여기 있어요 여기 또 가지 요거 저거 아이고 막 중털이도 막 있네 송사리라 그래 송사리 우리 동네로는 중터리 중터리 요거 가서 요거 까지 한번만 뒤집어 보고 간에 조용한날 제가 와서 아이고 다슬기 전문인데 다슬기 전문입니다 자 다슬기 전문입니다 아 아 아유 도망가요 아유 큰 이거는 이거는 찝히면 찝히면 가요 엄청 아파 한번 찝혀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지 이 아픔 아유 아픔 강도는 또득하네 말도 못해요 아유 자식 저거 방금 이놈이놈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아닌거 같은데 이 자식인가 자 이쪽으로 던져놓고 들어가라 다음 지집 다 찾아와야죠 얘들아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잖아 어이 시골에서도 보기 아유구 연락하면 되거나 야 까지 연락해요 연락 지금 영상을 제가 8분 담았는데 8분 동안 잡은거만 한 10마리 넘지 그죠 맘 놓고 영상 안찜 잡으면 말 잡겠는데 이거 한 20마리이면 내가 매운탕 끓여먹습니다 이거 매운탕 끓여먹는다 그럼 또 욕하려나 그래도 어쨌든 야 이 자식 봐요 좋습니다 8분 영상 지금 넘어가는데 그 동안에 아유 자식들 이쁘다 가을이 이제 완전히 지나고 초겨울이 이제 다가와요 자 이게 낙엽이 떨어지고 썰썰하게 이제 그러네요 다들 전부 다 이제 겨울 월동 준비들 잘 아시고 겨울 잘될 날을 준비하세요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